계속해서 11기 하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남쪽 왕 특별히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11기 상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기 상하와 관련된 이야기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인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평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두 왕 특별히 요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게 이제 남쪽으로 보면 5대 6대 왕이거든요 두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온 요호람의 아버지 요사바시죠 그리고 요호람의 할아버지 아사왕이죠 3대 4대 왕은 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쪽 왕들 중에서 선한 평가를 받는 왕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도 선한 왕, 할아버지도 선한 왕인데 정작 요호람 자신은 악한 왕으로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왕 다음에 또 선한 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났으면 좋은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앞선 세대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당연히 악해질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 공식 다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개인이 이제는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다음 세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람 왕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앞에 있는 조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악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런 저주가 또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선한 왕들을 보면 그걸 붙듭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결국 축복과 또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삶은 힘들게 찾아오고 관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갈 거냐 아니면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거 붙들고 가느냐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악한 왕이 될 것이냐 악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냐 오늘 열한기 하의 기록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말씀 붙드는 자에게는 결국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겁니다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난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줬는데 이런 삶의 영역들을 줬고 이런 관계들을 줬고 이런 축복들을 줬는데 그 가지고 뭐 했냐는 거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지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그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점점 자라나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복된 선택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제일 우선순위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요사밧 왕이 선한 왕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사밧 왕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 오무리 왕조인 아합 왕의 집안과 자기 아들을 결혼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선한 평가를 받으면서 아들은 정략 결혼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과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악한 거 아닌가 결혼 잘못 시킨 것 때문에 사실 여우람이 그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여우람에 대한 평가 중에서 지금 여우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의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 왕 유다는 자기들이 갔던 길이 있었어요 좋든 싫든 아버지 다윗의 길이고 온전히 쫓든지 안 쫓든지 그게 평가의 기준인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남쪽 왕 가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가문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이 들어왔는데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이 아합 집안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가 여호람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고 아합의 딸이 가는 길 아합이 가는 길이 결국 여호람이 선택했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역대상하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역대상하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왕들은 정통 왕조로 인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남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나오는데 기록 중에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합의 딸의 아내가 되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역대하 2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지금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자기 아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죽인 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 이름이 이제 아달리아인데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그 아달리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참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되었고 아달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형제들도 다 죽이고 뭐예요? 이제는 당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뭐예요? 아달리아 또는 이세벨 또는 아세라와 바할신을 섬기는 자들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선지자 엘리아 요호람 시대는 엘리아 선지자 시대인데요 요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나중에 보내요 편지를 나중에 보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아가 요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아 선지자가 당신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 자체는 당신은 이미 아홉 집안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압이 여우 사바스의 길과 유다 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홉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압이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대로 이뤄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장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 생명의 삶을 쫓아오셨다면 엘리사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남쪽 왕 이야기로 가고 사실 여호람은 엘리아가 활동했던 때의 왕이긴 한데요 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든 남쪽 왕들이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어떠한 그들의 삶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시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축복 때문에 우리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 시대에 다시 엘리아로 잠깐 돌아가면요 지금 최근에 생명의 삶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아람 왕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다스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왕이 반역을 일으키고 더 이상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지 않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11기 하 8장을 하고 있는데 11기 상 19장에 보면 19장은 엘리아 선지자가 18장에서 바할과 아세라 850명하고 정면 대결했던 그 장이 18장에 나오고요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아가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아주 도망가는 호랩산까지 도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까지 죽으면 이제 주님의 일은 더 이상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엘리아에게 임했던 것을 19장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1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게 어제 본문 이야기고요 또 너는 님씨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게 내일 본문에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또 아벨 무홀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11기 하 시작 본문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이거는 엘리아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게 이미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고 이 말씀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겠죠 기름을 붓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본문 그 다음에 내일 본문 뭐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런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호람 아하시아 하나님의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영적 무감각 또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위치 속에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닥친 현실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요호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정락교를 맺었는데 그건 사실 요호사바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간 모습이 있었으나 결국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마음이 있었겠죠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락교를 할 수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하나 되지 뭐 손 좀 잡고 원래 우리가 한민족 아니겠느냐 뭐 하나로 가자고 하는 말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요호사바스에 다가갔었으나 요호사바스의 삶을 보면은 선을 딱 그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모습이 있었고 결정을 내릴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그 아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합집의 가치관 아합집의 생각 아합집이 늘 해왔던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호람과 아시아의 모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왕의 자리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결단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든지 복을 받든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그냥 늘 푸른 성교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했죠 요오람이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에도 나가고 또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것이 좋은 판단이라 해서 없앨 사람, 쳐낼 사람 다 쳐내버리고 그래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인은 모르고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모든 이야기는 다 일리가 있죠 일리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상관없이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결정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같이 악한 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평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